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다음 교육에서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강사 김보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른 시간부터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서 이렇게 설명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우선 제 수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러 왔는데 저와 함께 준비하는 고교업법이라고 해서 이 예비고일이라고 불리는 우리 학생들이 중요한 11월, 12월에 어느 내용을 공부해야 되는가 영어가 중학교랑 고등학교랑 좀 많이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이 시기에 어느 걸 공부해야 되는가를 조금 중점적으로 설명드리면서 제 수업에서 그걸 어떻게 학생들이 배워갈 수 있는지를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에 대한 소개를 이제 간단히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항상 이제 설명을 할 때 중점적으로 제가 소개해드리는 부분이 제가 어느 학교를 담당하고 있는지 요거랑 그리고 그 아래 제가 뭔가 모의고사 같은 걸 출제하고 있다. 이런 걸 설명드리는데 우선 첫 번째는 제가 담당하는 학교를 이제 설명드리는 이유는 많은 이제 학부모님들과 그리고 학생들이 제가 담당하고 있는 이제 학교를 가고 싶다, 희망한다 라고 해서 오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또 한번 설명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보시면 경기고 중대부고는 우리 이제 강남 고교이고 상상고 북일고는 타지역에 있는 자사고입니다. 그래서 두 이제 그룹으로 나눴을 때 학교의 출제 스타일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각각의 고등학교가 다 다르지만 하지만 제 수업에 오면은 일반 고등학교든 자사고든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것들을 모든 학교 학생들이 얻어갈 수 있도록 한다. 이걸 조금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오늘은 이제 업법 수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왔는데 이렇게 모의고사 출제 이런 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머님들이나 학생들이 궁금해 하세요. 이 시기에 복회를 먼저 공부해야 하지 않을까요? 뭐 업법은 수능에서 한 문제 나온다 하고 물론 뭐 내신도 중요하지만 고1 때부터 아 저는 뭐 이제 정시를 준비합니다. 이런 친구들도 있고 한데 제가 모의고사 출제를 횟수로 한 5년 정도? 매달 문제를 이제 출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업법보다는 독해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수업도 자신이 있고 그리고 많이 조금 연구를 하고 있지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금 예비고일 11월 12월에는 독해보다 업법을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하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업법 수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건데 우선 간략하게 이렇게 소개를 드리자면요. 11월 21일 화요일에 개강을 해서 주 2회, 6주 동안 총 12회 동안 이제 학생들이 수업을 듣게 되고요. 이 12회 동안 학생들이 배우는 것은 고등학교에서 내신 그리고 수능에서 정말 핵심적으로 출제된다 하는 업법 개념들을 학습하게 됩니다. 이 12회 중에서 복습 회자가 한 3회차 정도 되기 때문에 9회차 정도에서 개념 학습을 하는데 한 회차당 개념 하나씩 해서 약 10개 정도를 배우게 됩니다. 9회차 동안 10개 정도를 배우게 되는데 10개라고 하면 굉장히 부족해 보이지만 사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강사분들이 동의하시는 부분이 고등학교 내신 그리고 수능에서 업법 문제로 출제되는 개념은 열 몇 가지로 정리가 된다. 정말 엄청 많을 것 같지만 큰 분류를 했을 때는 정말 나오는 게 똑같이 계속 나옵니다. 지금 잘 배워놓으면 정말 3년 동안 편할 수가 있는 그런 개념들을 배운다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크게 봤을 때 목표는 당장 업법 잘 배우자 이것보다는 길게 봤을 때 3년 동안 내신 그리고 수능을 잘 그리고 효율적으로 편하게 준비를 해서 좋은 결과를 얻자입니다. 업법을 준비 안 해놓으면 학생들이 일단 자신감을 절대 가질 수가 없어요. 제 수업에 오던 친구들이 해외에서 살다 온 친구들도 주변에 너무 많죠. 근데 업법을 못하면 절대 자신감을 가지지 못하고 저는 모릅니다. 영어 못합니다. 회화만 잘합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3년 동안 조금 잘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배워서 시간을 아끼며 잘 공부할 수 있게 영어 말고도 공부할 과목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목표를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수업 목표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눴는데요. 보통 이제 두 번째 고교 핵심 어법 개념 선행 이거를 제가 중심적으로 설명드리긴 하지만 사실 그 전에 굉장히 중요한 목표가 있습니다. 뭐냐면 중학교 문법을 총 복습하자입니다. 지금 어머님들이 보시기에는 우리 학생들 예비 고1이라고 불리기에는 너무 어린 것 같고 하죠. 근데 이제 벌써 학원 입장에서는 예비 고1로 분류가 되는데 학생들도 그렇고 학원에서도 그렇고 이미 고1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중학교 건 너무 쉽다. 그건 이미 다 하고 와야 된다. 아이들도 자존심이 있어서 중학교 거? 나 이제 예비 고1인데? 이러면서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근데 중학교 때 배운 게 고등학교 때 당연히 연결이 됩니다. 특히 이제 언어이기 때문에 영어는 그 연결성이 굉장히 강한데 학생들이 자존심 때문에 중학교 거? 그냥 이미 지나갔으니까 고1거나 잘하자 하고 안 보고 오면은 정말 어려워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니면 겨울방학 때도 심지어 볼 시간이 없어요. 지금이라도 지금 학교에 있을 때 중학교 이제 3년 동안 배웠던 걸 총 복습하는데 이걸 고등학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지를 연결해서 이렇게 배운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학생들이 가장 영어 시험에서 어려워하는 어법 그리고 영작 서답형 문제 서술형 영작이라던가 단답형으로 나오는 문제들에서 득점을 어떻게 하면 최대화할 수 있는지 이런 전략들을 같이 배운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 학생은 제가 크게 세 가지로 준비를 했는데요. 우선 첫 번째 중학교 문법 개념이 아직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학생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보통 학생들이 중학교 때 영어는 그래도 어떻게 하면 어느 정도 이해되는 것 같고 뭐 성적이 나쁘지 않게 나오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고등학교 가면은 굉장히 성적이 확 떨어지고 아 본인이 조금 영어를 못하는구나 이렇게 조금 체감을 하게 되는 뭐 있는데 그게 바로 첫 번째 때문입니다. 중학교 문법 개념을 제가 예를 들면 이거를 설명해봐 하면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친구가 별로 없습니다. 특히 제 수업에 오면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뉘는 것 같아요. 가장 많은 친구들이 뭐냐면 과학고 영재고 준비하다가 왔습니다. 제 수업에 그런 친구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를 공부 못했습니다. 혹은 뭐 다른 걸 준비하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학과학 위주로 공부하다 보니까 영어를 못했습니다가 가장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어떻게 감으로 풀어도 점수가 나쁘지 않게 나와서 좀 영어를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영어는 절대평가라고 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거 같이 저랑 정리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학생들이 영어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장 또 많이 얘기하는 거 감으로 풀었습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것 같아서 풀었어요. 근데 이게 차라리 틀리면 좋은데 틀리면 복습이라도 해서 오답노트라도 하는데 맞으면 그게 조금 반복되면 학생들이 감으로 풀려도 풀리네. 이렇게 하다가 이제 고등학교에서 정말 세세하게 선생님들이 허를 찌르는 문제를 내시면 학생들이 많이 좌절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감에 의존하지 않고 정말 논리적으로 고교 어법 문제를 풀고 싶은 학생. 그리고 세 번째 고교 내신 어법을 미리 지금 공부해서 내신 기간을 상대적으로 편하게 만들고 싶은 학생. 제가 지금도 이제 시험 기간이라서 학생들이랑 공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어법이 잘 돼 있는 친구랑 잘 되어 있지 않는 친구의 가장 큰 차이는 이건 것 같습니다. 공부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립니다. 어법이 안 된 친구들. 왜냐하면 예를 들면 모의고사 지문이 출제가 된다라고 했을 때 한 지문을 볼 때 어법이 돼 있는 친구는 술술 그래도 읽어요. 그리고 알맹이 이 글이 그래서 뭐 얘기하고자 하는 거지? 이것도 보면서 어법은 이런 게 쓰였구나. 스스로 어느 정도 볼 수 있는데 어법이 안 돼 있는 친구들은 한 문장 해석하고 한 문장 어법 보다가 이건 뭐지?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뭐 해석지 이렇게 뒤척이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 조금 매끄럽게 이렇게 독해라던가 공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정말 피하고 싶다. 조금 어법에서 걸리는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학생 이렇게 나누어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내신을 또 하고 있으니까 제 교재를 잠깐 예시로 들어드린 건데 이거는 뭐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냐면 3번 그러니까 어법을 미리 공부하면 뭐가 좋을까를 이렇게 예시로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자사고 S고의 1학년 어법 기출입니다. 이 학교가 땡땡 외고라고 그냥 우스갯소리로 불릴 만큼 영어가 좀 어렵게 나온다 하는데 어법상 틀린 걸 이제 뭐 찾아라 해가지고 가장 베이직하게 이렇게 5개 밑줄 긋고 선생님이 출제를 하셨는데 제가 워크북으로 주면은 뭐 이렇게 많은 문장에서 모든 걸 이렇게 다 문제로 내놓지 않습니다. 정말 나올 만한 것들만 이렇게 표시를 해서 주는데 5개가 이제 다 정확히 위치가 이렇게 일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 엄청난 쪽집게다. 이게 아니라 정말 나올 게 나온 겁니다. 어렵다고 하는 자사고에서도 어법으로 나올 건 거의 정해져 있어요. 정말로. 특히 수능을 따르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정말 더 폭이 이제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1학년 때 주고 학생들이 이걸 반복해서 보면은 아 우리 김보영 선생님이랑 10개 개념 배웠지 거기서 웬만하면 많이 나온다고 했어. 이것만 기억해도 스스로 어디서 시험 문제가 나올지까지 파악이 가능하다. 이런 거를 조금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회차별 수업 내용은 이렇게 간략히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개념 개수를 이제 세어보시면 10개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기만 공부를 해도 고교 내신의 한 80%는 정말 커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한 20% 정도는 학교마다 가끔 정말 세세하고 약간 독특하게 내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좀 제외하고 그래도 80% 정도는 충분히 커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런데 이게 심지어 엄청 생소한 개념이 아니라 가정법 관계사 학생들이 이미 중학교 때 사실 배운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새로운 개념은 아닌데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중학교 문법 그리고 고교법 이렇게 연결시켜서 배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복습 데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5회차에 한 번 그리고 11회차에 한 번 그리고 마지막 수업에서 최종 복습 이때 복습할 때는 뭐를 하냐면요. 이때는 개념 학습 그리고 조금 워크북 형식의 예문을 풀다가 복습 회차에는 주변 학교 강남 고교 내신 어떤 문제가 어느 게 나왔는지 그리고 모의고사 수능에서 그 개념이 어떻게 적용됐었는지 예를 들면 태, 분사, 동명사, 부정사가 보기로 나왔었던 혹은 영작으로 나왔었던 문제들을 풀면서 적용을 해본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12회차면 저는 충분한 것 같아요. 12회차 정도면 어법을 한 바퀴 돌리기에 굉장히 딱 적당한 회차라고 생각됩니다. 가끔 이제 어머님들이 질문하시는 게 어학원 같은데 이게 조금 길게 문법 수업을 들었는데도 조금 문법을 제대로 공부 못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1년 동안 어법을 길게 공부하는데 중간중간 옮겨가면서 하는 것보다 짧은 기간에 문법은 한 바퀴를 돌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4주차까지 배우다가 또 어디 가서 중복되는 부분을 여러 번 배우는 것보다 행라는 게 관계사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분사라는 게 또 동명사 부정사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렇게 조금 유기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바퀴를 다 돌려야 비로소 이제 아이들이 어법이 크게 봤을 때 문장 구조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구나 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짧고 굵게 정리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 내용은 개념부터 과제까지 다 기출 예문입니다. 제가 만든 문장 이런 게 아니라 모의고사 그리고 교과서 예문인데요. 중3 문제도 제가 살짝 넣었습니다. 중3 교과서 예문도 가져와서 너희 이런 예문 배웠었잖아. 이게 고등학교에서 같은 개념을 이런 문장으로 설명해 이렇게 해서 단계별로 최대 고의 예문까지 섞여 있고요. 교과서, 모의고사 그리고 EBS 교재까지 그래서 예문으로 다 공부를 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개념이 이런 맥락에서 쓰이는구나 문제로 풀 때 이렇게 풀면 되겠다 하고 예문으로 보기 때문에 문장 해석력까지 저랑 이제 문장 해석도 해보면서 이거 모의고사 예문이었는데 어법을 잘 알아야 정확히 해석할 수 있는 문장이었어. 해석해보자. 이렇게 이어진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교재는 제가 다 직접 만든 교재인데요. 저는 이제 교재를 항상 이렇게 샘플로 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내신이든 어떻게든 이거는 제가 최대한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쉽게 공부할 수 있을까? 그리고 문제 어떻게 하면 가장 빨리 적용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면서 만든 교재입니다. 개념 설명과 예문이 있는데 여기 나온 예문들은 다 교과서 그리고 모의고사 예문입니다. 저도 영어를 원어민처럼 배운 사람이 아니고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이 뭐를 어려워하는지 잘 압니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이 어느 부분을 노리고 출제를 하시는지 저도 연구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반영을 해서 가장 조금 학생들이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영어 교육과를 나왔으니까 주변 제 친구들은 다 영어 학교 교사거든요. 제가 맨날 물어보면 이거 어떻게 냈니? 이거 어떻게 채점했냐? 이렇게 조금 얘기를 많이 듣고 오니까 그런 것도 조금 반영을 해서 많이 만들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예문으로 학생들이 문제를 푸는 건데 가장 이제 1단계 문제는 고르기 유형. 그래서 학생들이 고르기로 문제를 풀어보고 그 다음에 어느 학교든 무조건 나온다 하는 유형입니다. 업법에서. 자사고든 강남고교든 무조건 나오는 게 업법 수정형입니다. 틀린 부분을 찾아 고쳐라. 근데 틀린 거 찾는 것도 어려운데 고치는 거 더 어렵죠. 그래서 이런 거를 학생들이랑 이제 같이 해보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장. 이것도 역시나 교과서 모의고사 예문을 바탕으로 배운 개념이 어떻게 영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지 이렇게 연습을 해본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요약을 한 겁니다. 앞에 내용을 총 요약을 하면 정말 자주 나온다. 중요하다라는 거 10개 개념 학습하고 중학교 개념, 고등학교 개념 연결해서 중심 설명하고 강남고교 내신 그리고 모의고사 업법 기출을 풀고 그리고 서수령 득점 기법 그리고 감점을 최소화하는 전략 이런 것들을 학습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과제랑 클리닉만 설명드리고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이 과제는요. 제 목표는 항상 이겁니다. 과제만 잘해와도 복습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구성. 원래 가장 좋은 건 복습한 다음에 과제하는 게 가장 좋지만 학생들이 절대 아 나 복습 이렇게 딱 하고 그 다음에 과제해야겠다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는 친구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간도 없고. 그래서 학생들이 억지로라도 과제만 조금 잘 따라와도 복습이 될 수 있도록 구성을 하는데 매 회차 과제가 약 200문항 정도입니다. 근데 이 200문항이 모의고사 문항 같은 그런 200문항이 아니라 선택형 100문항, 수정형 60문항, 영작 20문항, 객관식 20문항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풀 수 있는 분량으로 복습도 하면서 그렇게 조금 구성을 하고 플러스 알파로 개별 맞춤형 과제를 제공을 합니다. 이 학생은 관계사를 많이 틀린다. 이 학생은 조금 동명사 개념이 약하다. 이런 걸 조금 파악을 해서 제가 2주에 한 번 정도 2, 3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맞춤형 과제를 플러스 알파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단어는 매 수업 180개를 외워오는 겁니다. 한 주에 360개가 되면 우리 12회차 동안 시험을 보면 학생들이 2,000개 조금 안 되게 외워오는 건데 이 단어들은 고등학교 모의고사 그리고 교과서에 꼭 나온다 하는 단어들입니다. 사실 문법도 중요하지만 단어를 모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신 공부할 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단어부터 외우고 공부하고 시작하고 사전 들춰보고 단어장 들춰보고 이렇게 시작하다 보면 다른 학생들과 정말 차이가 많이 나게 되거든요.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단어를 외워서 충분히 대비될 수 있게 이렇게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수업이 6시부터 9시까지인데 수업 후에 30분 정도는 클리닉이 진행됩니다. 이거는 최소 시간이고 그 후에 9시 40분 정도까지 진행이 될 수 있고요. 이때는 테스트를 보고 단어를 통과 못했다 하면 단어 재시험 보고 그리고 1대1 첨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교재에 있는 문제들 풀 때 저는 이렇게 다 돌아다니면서 한 명 한 명 보면서 좀 체크를 해주는 편인데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영작 같은 게 포함이 되어 있어서 학생들 1대1로 불러서 앞으로 불러서 첨삭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작성하면 좋겠다. 이건 좀 더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30, 40분 정도 진행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학부모님께 이번 수업에 우리 학생이 과제 이렇게 해왔습니다. 단어 그리고 리뷰 테스트 점수는 이렇습니다. 이런 거를 문자로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반평균 77.8 우리 학생은 83점 이렇게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잘하고 있나 이런 거를 조금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학생들과 제가 나눈 카톡을 살짝 캡처해 왔는데 이거 뭐 보여드리려는 거냐면 학생들이 이제 질문을 저한테 많이 합니다. 선생님 이거 모르겠어요. 근데 보시면 한 마디 질문했는데 제가 요만큼 직업병이라서 엄청 많이 이렇게 보내줍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질문도 학생들이 은근 활발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학생들과 대화도 소통도 잘 하고 있고 여기 오른쪽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강사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선생님이 뭐 집어주신 거 나왔어요. 선생님 덕분에 성적 올랐어요. 이런 반응을 이제 항상 얻고 힘을 얻으면서 조금 열심히 수업을 준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에서 좀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에 이번에 오는 친구들도 저한테 선생님 덕에 문법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성적 오를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성심성의껏 한 명 한 명 잘 가르칠 테니까 믿고 맡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